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부터 외국인과 국내 사람들에게 문화탐방이라는 명문화에 있어 왔던 템플스테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에 얼마 동안 머무면서 절에서 하는 예불이나 108배나 참선 등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리스찬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저의 영분별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템플스테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진보신학대학 종교학과에서 종교탐방을 목적으로 그 과의 학생들과 더불어서 신학과의 학생들도 동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을 데리고 템플스테이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템플스테라고 치면 기독교인이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작성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템플스테이는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에 가서 며칠 있는 것 뭐 그리 큰 대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되고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약하게 되면 회복이 느려지고 그만큼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가까스로 힘들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에도 똑같은데요? 템플스테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백발백중 평소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미비하거나 아니면 영적 생활을 거의 안 한다거나 영적 감각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영적인 유아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자신이 템플스테를 가기 전과 간 후에 영적인 파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파괴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까지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막대한 손실을 잇는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영 중에서 불교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예로부터 내려온 종교이고 중국과 인도에서 매우 왕성합니다. 그렇듯 그 불교의 영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불교의 영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이 그의 영 안에 담고 있는 영령만큼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불교의 영을 절대 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영화나 나병특집 소설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운 존재로 부각을 시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에게 악령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주입을 시켜 신앙의 과장댐을 통해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방어가 허술하게 만든 틈으로 그 삶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에게 역사는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과 불교와 같은 종교로 결집된 악령들의 결집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외친다고 악령들이 모두 복종했다면 아마 전세계 기독교 외에 그리토교 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집을 이루고 있는 종교의 역사하고 있는 악령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집을 통한 조직적인 영적 대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되어 악령의 진이 무너지고 평강이 깃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차를 타고 신림동 사거리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너별 찻길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행렬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영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불을 품고 또 다른 조형물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환하게 비추는 몇 개의 조형물 앞뒤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등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 순간 건너편 행렬로부터 매우 강력한 악령들이 마치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오더니 저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길 건너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들은 저를 향해 곧바로 돌진해서 저의 심령 안으로 사정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하게 헛구토를 통해서 악령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적군에게 폭격을 하듯 저를 공격하여 영을 다운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불교에서 역사한 영이 그토록 강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가 감당할 수 있다거나 대충 영성생활을 한다거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렬에 어디에서 이 악한 영들이 날아왔는지는 안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우연히 봉천동의 한 절을 지나가는데 그날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절의 마당에 행렬 위에 용의 형상과 타평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가 감지됐더니 좀 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1미터 정도의 소형 불상 3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상에서 악령이 뿜어져 나와 저의 심령을 강탄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타격을 입어 심한 헛구토를 통해서 악령들을 촉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절마다 영이 역사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부를 계속해서 드리고 종교행위를 많이 하거나 악령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는 절의 악령의 역사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악령은 신앙 안에 담고 있는 성령의 힘을 빠르게 소멸시키고 영적으로 매우 힘이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어 넣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담고 있는 성령의 힘과 성령님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있는 것이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심령 가운데 힘을 다 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영적인 악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습니다. 제레식 화장실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악취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아닌가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악취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악취가 베어나와서 계속해서 그 악취를 풍깁니다. 악령은 절의 법당에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뜰과 그 외의 절 주변의 지역까지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절이 있는 주변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점집 몇 개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절에 가서 예부를 드린다고요? 그것이 문화체험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은 우상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문을 막는 영적인 도적입니다.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가늠자이며 하나님의 대신 온데간데 없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생각을 하는 인간일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절에 가면 타종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나 특별한 날에 튀는 종입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그 종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종소리는 매우 신기했습니다. 절의 종과 종소리는 음악적으로 볼 때 매우 좋은 악기이며 매우 웅장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듣기 좋은 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종소리는 악령들의 이동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요? 스님은 예부를 하며 악령이 몸에 배입니다. 그리고 절의 주변은 악령들이 공교 중에 떠 있습니다. 타종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의 파장은 절의 악한 에너지인 악령을 주변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과 가까운 곳은 강하게 전달이 되고 먼 곳은 약하게 악령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들이 밀대어 있는 곳에서 어느 집에서 싸움이 나면 갑자기 여기저기 집들에서 싸움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령이 싸우는 집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파장이 맞는 사람들의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들려오던 교회의 종소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찰집사님의 손을 통해 교회의 공기 중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주변의 지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퍼질 때 더욱 성령이 충만히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어렵게 살지언정 교회의 종소리가 늘 들리던 곳에서는 싸움이 그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종소리가 멈추었을까요? 시끄러워서인가요? 사단이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 못견디기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의 종소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의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통성기도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성령이 교회의 사람들과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더욱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통성기도를 매우 싫어합니다. 성령이 더욱 역사하니까요. 어떤 교회는 주님이 귀가 잡수졌냐고 하면서 묵상기도를 강조합니다. 묵상으로 해도 응답을 다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묵상으로 해도 기도의 응답은 다 받습니다. 그것도 기도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 기도하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성령이 주변으로 더욱더 강하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오래 기도하니 성령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영이 좋아져서 교회는 웃음꽃이 더욱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의 목탁소리를 통해서 성령이 전달되겠습니까? 악령이 전달되겠습니까? 당연히 악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토인들라는 분들이 템프스테이를 통해서 목탁소리를 들으며 예보를 드린다고요? 저는 불교인이 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역사는 영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덕목이나 그 외의 다른 부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 애써주시는 불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절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하면 밥입니다. 절밥이죠. 왜 절밥인가요? 어려울 때 절에 가면 밥을 주니까요. 그래서 절밥이 유명한 것입니다. 저도 절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만나더군요. 여러분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절에 예보를 드린다거나 스님이라거나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각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절에서 밥을 먹으면 2천원이면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에게도 가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밥을 먹어야 하나요? 배고프면 먹어야겠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큰 손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드는 자가 이미 영적으로 악령에 감염된 상태이거나 절의 주변까지 역사하는 악령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악령의 기운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타고 들어가는 악령의 기운이 역사하기 때문에 벌써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속이 미식거리다거나 콧구역질이 난다거나 매우 영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심각한가요?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샤머니즘적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때때로 받은 은사자에 따라서 샤머니즘보다도 더 자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샤머니즘을 넘어갑니다. 영분별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템플스테이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영적 사망이요. 천국의 문이 닫히고 영적 축복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일입니다. 유명하다는 사람이 해도 어느 크리스찬이 좋다고 해도 템플스테이 절대 하지 않기를 영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